61페이지 이중매매입니다.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기본강의 들어가면 좀 자세해 볼 거고 오늘은 좀 기본적인 틀만 잡으면 좋겠는데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을과 만나 가지고 1억에 2억에 매매 계약을 했고요. 우리 갑에게 2억원 대금을 다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느닷없이 땅값이 2억에서 5억으로 폭등을 했어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완전히 땡큐지만 갑의 입장에서는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갑이 고민하다가 내가 너한테 2억에 못 녹인다 해가지고 병과 만나가지고 5억에 또다시 매매 계약을 하면 이거 우리가 이중매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갑과 을간의 첫 번째 매매 물론 유효하고요. 갑과 병간의 두 번째 매매 이것도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그러면 두 매매가 다 유효하기 때문에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냐 문제는 둘 중에 먼저 등기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병이 갑에게 5억원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병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가져요. 첫 번째 소유권은 둘 중에 선등기자 먼저 등기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고요. 이때는 누가요?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갑과 을간의 매매도 유효하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갑이 병과 만나서 5억에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면 갑은 을에게 더 이상 등기를 못 해주겠죠. 이게 뭐예요? 채무불행이죠. 채무불행이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거잖아요. 채무불행이기 때문에 을은 갑과의 매매 계약을 채무불이행, 이행불능을 이유로요. 뭐 할 수 있냐면 해제할 수가 있고요. 해제하게 되면 이 해제는 나중에 자세히 배울 겁니다. 이 매매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원상회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을은 갑에게 지급한 2억 원을 원상회복 차원에서 돌려받게 되는데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뭘 붙이냐면 이자를 붙여요. 그래서 2억 더하기 알파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받게 되는데 참고로 현재 민법의 법적 유율은 연 5%입니다. 이자를 붙이고 그 다음에 또 채무불이행이니까 위법행이니까 을은 갑에게 추가적으로 무엇도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첫 번째 우리가 위법행이면 뭘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을은 갑에게 준 2억 원은 이자까지 붙여서 원상회복 차원에서 돌려받게 되고요. 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이 손해는 뭐가 손해냐면 이행이익이 손해예요. 무슨 말이냐면 갑이 을에게 정상적으로 이행했으면 이전 등기했으면 을이 얻을 수 있는 그 이익이 뭐인 거예요? 손해예요. 여기서는 얼마죠? 3억인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을은 갑은 병한테 5억 받고 팔았다 하더라도 이 5억을 누구한테 고스란히 줘야 돼요? 을에게 다 줘야 돼요. 특히 2억에다가는 뭐까지 붙여서요? 이자까지 붙여서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갑은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중매매가 유효하다는 말을 이중매매를 해도 된다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무효라는 말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뭐한지 책임지지 않는다는 의미였잖아요. 따라서 이중매매가 유효라는 말은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유효한 거예요. 어떻게 책임을 부담하냐면 등기를 해 준 사람에게는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책임을 지고요. 등기해 주지 못한 사람에게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중매매는 무효가 아니라 뭐라는 얘기예요? 유효라는 얘기이지. 결코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항상 유효냐?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무효일 수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제2매수인이 두 번째 산 사람이 적극 가담했다면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이로써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중매매는 원칙적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갖고요. 악이라 하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갖는데 아는 것을 넘어서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게 되면 그때는 반사회적 법률행이로서 뭐가 되냐면 무효가 돼요. 자 이런 얘기죠. 병이요. 갑을 꼬셨어요. 적극적으로. 야 인마 너 그거 어떻게 2억 받고 넘겨. 내가 5억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 병이 갑을 적극적으로 꼬셔가지고 권유해가지고 이 갑과 병간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제 이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이로써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죠. 적극 가담했어요. 적극 권유했어요. 그래서 갑과 병간의 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이로써 무효면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냐면 등기도 무효거든요. 그러면 첫째 이때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병이 적극 가담에서 반사회적에서 무효예요. 그러면 이 토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갑에게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갑에서 병으로 넘어온 등기가 무효라면 누구 거죠? 갑권 거고요. 다만 조심할 것은 갑은 자신이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무효인 이유가 반사회적에서 무효잖아요. 따라서 갑이 병에게 등기해 준 것은 뭐가 되는 거죠? 불법 원인급여가 되기 때문에 갑 스스로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두 번째죠. 제일 매수인인 을은 나쁜 사람 아니기 때문에 병의 등기에 대해서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유의하실 것은 직접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을 대의해서, 갑을 통해서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뒤에서 할 건데 우리가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왜 대의라는 말이 나오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수업에서 이 대의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면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오늘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먼저 유익한 강의가 되는 거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리해 볼게요. 자, 물건과 채권을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물건은 뭐냐 하면요.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건이에요. 물건이 뭐죠? 물건에 대한 권리. 개념은 간단히 가는 겁니다. 채권은 뭐냐 하면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채권이라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면 이 소유권은 A라는 건물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소유권은 뭐가 되겠어요? 물건이 되겠죠. 그렇죠?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을은 갑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을에게는 뭐가 생기는 거죠? 채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고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되는 거죠? 채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좀 나오는데 물건은요. 절대권이고요. 채권은 상대권인데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절대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절대적 무역을 하면 모든 사람에게 예의 없이 무역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절대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꼭이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뭐로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란 의무로 있어야 되고요. 상대라는 말은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말이 아니라 특정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물건이 절대권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얘기고요. 채권이 상대권이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얘기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물권이 있다면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소유권과 같은 물건은 뭐인 거예요? 절대권인 거고요. 우리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으면 누구한테만요? 갑한테만 돈 달라고 해야 돼요. 엉뚱한 병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병한테 뭐예요? 뒤지게 맞아요. 따라서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상대권이 되는 거죠. 제가 주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의리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으면 누구한테만요? 갑한테만 돈 달라고 해야 된다. 엉뚱한 병한테 돈 달라고 하면 뒤지게 뭐죠? 맞는다. 그렇죠? 됐죠? 이거 좀 생각해 볼게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쓸게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2억의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하자 갑이 을에게 임도를 해줘서 을이 요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땅값이 폭등하자 갑이 병과 만나가지고 5억의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땅은 누구 거예요? 누굽니까? 병 거죠. 병은 왜요? 선악불마라고 뭘 가지? 소유권을 갖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병은 이 땅을 점유하고 있는 을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이때 갑을 대의해서 나가라고 요구해야 되나요? 아니면 직접 을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직접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병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소유권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입니다. 따라서 병은 자신의 소유권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뭐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가 있으니까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을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굳이 뭐할 필요 없는 거예요? 대의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직접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뭐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병이 아는 곳을 넘어서 뭘 했어요?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어요. 가담을 하면 매매 계약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니까 병에게는 소유권이 없죠. 누구라고요? 갑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을이 요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을이 갑을 대의해서 말소를 청구해야 돼요? 직접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대의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다 지급했다면 이전 등기에 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만 있는 거예요? 채권만 있는 거죠. 채권은 누구한테만 행사한다고요? 갑한테 병한테 행사한다면 뭐한다고요? 티지게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병한테 직접 행사할 수 없고 채무자를 통해서 특정한 사람을 뭐해서요? 대의해서 말소를 청구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결국은 대의해야 되느냐 아니면 직접 청구하냐 문제는 물권자냐 채권자냐 문제인 거예요. 물권자라면 대의하지 않고 뭐합니까? 직접 행사합니다. 왜요?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채권은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왜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기 때문에? 상대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항상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왜 대의하는지도 모르고 대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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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가 뭔가 문맥이 바뀌어버리면 대의하지 않는 사례로 바뀌어버리면 뭐할 수 있어요?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항상 뭐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됐죠? 그 다음에 반사의 중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병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정한테 팔아먹고 정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는데 정은 병이 적극 가담한 사실에 대해서 선이에요. 몰랐어요. 그래도 병의 등기가 무효면 정의 등기도 무효고요.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반사의적 법률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는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이러한 내용의 판례가 나와 있고 특히 62페이지 하단의 이중매마와 유사한 법률 관계는 해당 부분에서 볼 거 여기서 볼 건 아니고요. 63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대표이제가 나와요. 한번 풀어볼게요. 63페이지 대표이제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의뢰하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어떻게 했죠? 적극 가담하여 갑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맞죠? 왜요? 갑을 대의해서 해야 되니까. 2번 을은 병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불법 행위가 뭐예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뭘 입힌 거죠? 손을 입힌 거잖아요. 그러면 병이 갑을 적극 가담해서 을에게 손을 입혔다면 고의로 뭘 입힌 거예요? 손을 입힌 것입니까. 을은 병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뭐는요? 손해배상 당연히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할 수 있는 거죠. 3번 갑은 계약금의 배익을 상한하고 을과 체계란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맞아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중도금을 지급받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4번 병명이 등기는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맞아요. 반사이저법 유행위는 나중에라도 추인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봐야죠. 5번 만약 선의의 정의 X부동산은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 정은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X자 제3자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합니까? 보호받지 못함으로 정 스스로 자신이 소유자임을 유효함을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5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중매매에 대해서 까다롭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 자꾸 이 원칙을 잊어버려. 원칙을 잊어버리고 뭐예요? 예의만 생각하다 보니까 까다롭게 느껴지는데 먼저 원칙부터 뭐 한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예외라고 하시면 헷갈릴 것도 없고 어렵지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뭐가 나옵니까? 백사조가 나오고 있죠. 일단 백사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뭘 말하냐면 폭리행위를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폭리행위. 백사조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한 가지 예로 이해하는데 일단 기억해두시고 제가 법조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백사조입니다. 당사자의 공박 경설 또는 무경어무를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걸 좀 적어볼게요. 일단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우리 백사조가 뭘 요구하고 있냐면 공박 점 경설 경설 또는 무경험을 요구하고 있고요. 객관적 요건으로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현저하게 공정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그 말이 뭐냐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이런 요건을 갖추면 이게 뭐가 되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그 요가는 무효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것 여기다가 이제 뭘 붙이면 되냐면 살을 붙이면 돼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64페이지에 요건이 나오고 65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8라가 나온대요. 여기다가 살을 붙이면 되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인데 일단 궁박이란 말이 뭐냐 궁박이란 말은 급박한 공궁 이런 말을 써요. 급박한 공궁이란 말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면 어려운 사정 이렇게 다시 말하면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기만 하면 다 보여요. 공박한 거다라고 봐요. 그 다음에 경솔은 경솔이 설명드릴 게 없는데 무경험이죠. 무경험이라는 것은 경험이 없다. 경험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우리 판례는 이 무경험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냐면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요. 시골 장터에 가서 토끼를 사봤어요. 그런데 토끼를 샀는데 저는 그동안 토끼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오늘 처음 사본 거거든요. 무경험이냐 이 문제인 거죠. 우리 판례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경험이 없다.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은 특정 거래 영역에서 경험 부족이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토끼를 사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안연찬이라는 인간이 일반 논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토끼를 처음으로 사본 거라 하더라도 일반 논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면 저는 뭐가 아닌 거예요. 무경험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 논적인 의미에서 뭘 말합니까. 경험 부족을 말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장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판례는 여기에 또는 하나 더 있는 것으로 봐요. 법조부는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 무슨 말입니까.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 다음 우리 민법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판례는 이러한 주관적 요건에 관한 이용의사 폭리 행위에 관한 악의를 요구하고 있고요. 만약 이런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대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이 궁박은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하고요. 경설 또는 무경험은 누굴요. 대리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것도 참 시험에 잘 나와요. 판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판례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뭐가 많냐면 교통사고 보상금에 관한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갑가을이 부부인데요. 부부는 갑이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사망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을을 우리가 미망인이라고 하죠. 그렇죠. 과부라고 하나요. 과부 똑같은데 미망인이란 말은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과부는 과부는 혼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미망인이란 말은 뭐냐면 아닐 믿자이기 때문에 아직 안 죽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남편이 죽으면 쫓아 죽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 이런 뜻이 뭐죠. 미망인이란 말이기 때문에 미망인은 절대로 쓰면 안 돼. 옛날에 사악 같은 거 보면 남편이 죽었다가 자살하면 열렵이 세워지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망인이란 말을 절대로 쓰면 안 되는데 참 묘한 건 사회적 분위기가 아줌마 가부예요. 그러면 이런 미친놈 이러다가 아줌마 미망인이세요. 그러면 예. 이런다니까요. 이게 참 묘한 거거든요. 몰랐는 게 아니라 이게 이번에 최근에 언론이 나오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의를 죄인시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묘하게도. 그래서 을이 남편이 죽었으면 영안실이나 장례시장에서 슬퍼해야 돼. 거기서 만약에 돌아다니면서 육개장 그룹 새로 다니고 택퇴 돈 세고 있고 그러면 사람이 주위에서 뭐라고 그래요? 저런 독한 년 이러기 때문에 그냥 슬픈 척하고 쭉 있어야 되는 게 사회적 분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합의하러 왔을 때 을이 나서지를 못해. 사회적 분위기가 부인이 나서가지고 1억 달러 2억 달러를 못하고 보통 시동생이나 친정오빠가 나서가지고 합의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동의하시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5억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는데 2억이 합의했어요? 그러면 현저한 뭐가 있는 거죠? 보균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이 돌아가셔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시동생인 병이 아니라 누군가요? 을인 거예요. 따라서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여부는 누군요? 본인을 기준으로 따지는 거죠. 그런데 합의 절춘 과정에서 의론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합의는 누가 한 거예요? 평 대륜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솔했다는지 경험이 없었는지 여부는 합의를 한 누구를 가지고 대륜을 기준으로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해 되시죠? 공박 어려운 사정만은 누구를 기준으로 합니까?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요. 경솔했다 경험이 없다 무경험이다 이런 것들은 누구죠? 병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없어지는 게 좋죠. 그런데 참 이게 우리가 이런 거 많습니다. 아내 집사람 그렇죠? 집사람 아 우리 집사람입니다. 그러면 품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사람입니다. 우리 옆혔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런 미친놈이 이러잖아요. 마누라도 좀 낮았어요. 그런데 우리 옆혔내에요. 뭐 싹싱노래요. 그런데 실제로 남편의 반대말은 뭐예요? 여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편은 나쁜 말이고 아내 집사람이 좋은 말이라는 이유는 뭐예요? 비슷해요. 이것도 뭐예요? 남전여비사상인 거죠. 안사람 집사람 이런 의미니까 이것도 오히려 여편내라는 말이 더 평등에 가까운 말인데 이 말을 쓰면 나쁜 말이고 가부도 나쁜 말이고 이게 다 뭐죠? 제가 봤을 때는 봉권의 잔재인 것 같아요. 아무튼 기억할 것은 궁박은 부안의 경설무기 면 누구죠? 대련의 표준을 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저희가 대련 때도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볼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불공정한 법률이게 되는데 첫째 객관적 가치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 집안의 종갓집이다. 우리 남편이 한 땀 한 땀 땀을 흘려서 지은 집이다. 이런 주관적 가치는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코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만 가지고 따져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 법률 행위실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것은 뭐 하지 않겠다는 거죠?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매매 계약할 때 법률 행위를 할 때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현저한 불균형이 입증되더라도 주관적 요건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모든 요건을 누가 입증을 해야 되냐면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면요. 현저한 불균형 객관적 요건을 입증하기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어 가지고 5억짜리 땅을 2억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2억에 작성한 매매 계약서 첨부하고 법률 행위할 땅 시세가 5억이라는 사실만 입증하면 뭐는 입증하기 쉬워요? 현저한 불균형 입증하기 대단히 쉽거든요. 그런데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은 심리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대단히 입증하기가 뭐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학자분들은 현저한 불균이 존재한다면 주관 요건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학자분들의 주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무효로 주장하는 사람은 객관적 요건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건 모든 요건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증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요. 그 다음 정의 법입니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죠? 그렇죠? 따라서 법률 행위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법률 행위에 뭐가 있습니까? 계약과 단독 행위죠? 따라서 계약과 단독 행위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매는 백사저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형식적인 요건은 경매는 법률 행위가 아니니까 백사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실질적 요건은 만약에 경매에 대해서 백사저를 적용하게 되면 경매 제도가 와야 돼요. 동의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은행에서 저의 아파트를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출금을 못 갚는다 그래서 저의 아파트를 경매한대요. 진짜 궁박하죠? 진짜 어렵지 않나요? 아마 우리가 살면서 범죄자가 아닌 다음에는 일반인 겪게 되는 가장 극심한 어려움이 아닌가 싶어요. 살던 집이 경매가 되니까 미치겠는데 이런들이 제 아파트를 강제로 뺏어가서 제대로 받기나 해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럼 결국은 주관적으로 궁박하고 객관적으로 현장 불균형이 존재해버리기 때문에 백사저를 만약에 경매에다 적용해버리면 대부분의 경매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경매에 대해서는 백사적으로 적용될 수가 없고요.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매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 없어요?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에도 적용이 되고 단독행위도 적용되는데 계약 중에 제외되는 게 있어요.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백사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왜요? 증여는 항상 현재 불균형하죠. 다시 말하면 백사저가 무효인 이유는 폭리여서 무효잖아요. 증여는 항상 폭리 아닌가요? 제가 예를 들어 제 조카한테 용돈 10만 원 줬어요. 그러면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요. 따라서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항상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폭릴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폭리라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는 없다. 백사저에 대해서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에 대해서 백사적용 적용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효과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행을 한 경우에는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이기 때문에 폭리자 입장에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피해자 입장은 피해자는 불법 없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 받을 수 있냐면 반환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동행하시죠? 그렇죠? 이것도 판례를 좀 살면 안 그러면 또 틀리시더라고요. 자, 한번 보세요. 실제 판례네. 갑이라는 분이 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계시던 할머니셨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살고 있던 지역이 수몰지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이 양반이 평상 살던 고향에서 떠나야 되게 됐어요. 명백히 뭐하죠? 군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사람들도 이사 가는 거 스트레스인데 이 할머니처럼 평생 고향에서 사시고 다른 데 살지도 않았는데 수몰지구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그 고향을 등재된다는 것은 명백히 뭐죠? 어려운 사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군박한 상태에서 어디로 이사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의리란 놈이 나타나가지고 할머니 그거 나라에서 보상받아봤자 매펀 못 받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보니까 돌아가신 제 할머니가 떠오르기 때문에 제가 후하게 쳐드릴 테니까 저에게 파세요 라고 해가지고 3억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할머니가 나라에서 보상을 받으면 5억은 충분히 받을 수 있었다면 주관적으로 궁박하고요.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뭐가 있는 거죠? 현장 불균형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3억으로 한 매매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뭐일까요? 아직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이용의사 폭리 행위에 관한 악의가 필요한 거죠. 어떻게 따지느냐 하면 종합적으로 따지는데 의뢰형 계약금을 3억에 매매 계약했으면 3천 정도 주적이죠. 근데 9천만 원 줬어요. 몇 퍼센트예요? 30% 무슨 의미죠? 요 할머니가 계약금에 100을 상환하고 계약을 뭐 할까 봐요? 해제할까 봐 해제 못하게 많이 준 거죠. 그리고 계약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를 때까지 딱 일주일 만에 다 끝냈거든요. 지나치게 빠르죠. 보통 우리가 토지 같은 거래할 때 통상적으로 한 달 가까이 걸렸거든요. 근데 일주일 만에 끝났다는 건 뭐예요? 우리 급한 거죠. 어떤 걸까요? 할머니가 정신 차리고 이 땅 못 팔겠다라고 뭐 할까 봐요? 거부할까 봐 잽싸게 한 거죠. 그래서 계약금도 3천만 원을 주고 30%를 주고 또 계약금을 치르고 잔금을 지나치게 빨리 지급했다는 이 상황 속에서 의뢰 무엇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이용 의사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이해 되시죠? 따라서 이 3억을 한 매매계약은 주관적으로 궁박하고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의뢰계의 이용 의사가 있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뭐 한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을은 갑에게 3억 원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요. 갑도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만 을이 지급한 이 3억 원은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반암받지 못해요. 동의하시죠? 그렇죠? 다만 갑은 이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 반안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이행한 것은 불법 없는 당사자는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반암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할머니는 꽁돈 3억 원이 생기게 됩니다. 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해 안 하시면 이거는 알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3억이 돈이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더 뭐 할 수 있어요? 고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은 어떤 경향이 있는 법이냐면 모르면 당해요. 모르면 모르면 알면 슬기롭게 이 영어로 하면 사기칠 수도 있는 법에 무슨 말 아시게 생기죠? 그러니까 민법은 우리가 사기치자는 얘기는 아니니까 당하지 않으려면 민법은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알고 당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내 몸속에 너가 나와 있어야지 당하지 않은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값 할머니가 얼마가 생깁니까? 3억 원이 생긴다까지 이해가 돼야 이거는 먼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요. 제3자는 선이라도 보호되지 않아요. 또 무효도 나쁜 짓이고 반사적 법률 일종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냐면 추인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 판례는 무행의 전환은 인정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무슨 소리냐? 자 보세요. 자 지금 우리 5억짜리 부동산을 3억에 매매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알아보시고 나서 이런 나쁜 놈 해가지고 이놈아 내가 등기 못해준다 라고 막 우기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갑에게 물어본 거죠. 할머니 그러면 얼마 주시면 파실 건데 이따가 그랬더니 최소한 5억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길래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5억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3억으로는 무효지만 5억으로 한 매매 계약은 뭐 할 수 있는 거죠? 유효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무효인 매매 계약이 유효한 다른 법률 행위로 뒤바뀌는 거니까 이게 뭐냐면 무효인 매매 무효인 매매 전환이고요. 우리 판례는 3억으로 한 매매 계약은 뭐요? 무효지만 5억으로 한 매매 계약은 뭐 할 수 있어요? 유효할 수 있기 때문에 무효인 전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처음 들으시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딱딱딱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정확히 정리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열심히 설명드린 것은 뭐까지 설명드린 거냐면 판례까지 다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67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대표 예지가 나와요. 67페이지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박은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맞나요? 맞죠? 그렇죠? 공박은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 어떤 유지인지 간에 어렵기만 하면 뭐죠? 공박이죠. 2번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맞죠? 무경험이란 특정 거래 영역에서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하죠. 3번 대리인에 의해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공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급부와 반대 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맞죠? 다시 말하면 현저한 불균형은 객관적 가치만 가지고 언저 기준을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니까요. 5번 급부와 반대 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금박 경솔 무거움의 정돈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X죠? 뭐는 고려하지 않습니까?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뭐만 고려합니까? 객관적 가치만 고려한다. 집안의 선산이다.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요. 우리 남편의 피 땀어린 땅이다. 이런 것도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고 그러지 뭐만 가지고요? 객관적 요건만 가지고 따져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67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법률 행위 해석에 나오죠. 더 나갈까 말까 참 고민이 되는데 일단 이 법률 행위 해석에 대해서는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문제는 나오는지도 모르고 틀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법률 행위 해석이 다음주에 우리가 하게 될 의사표시에 관한 기초로서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할 필요가 있냐면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따라서 이것도 뭔가를 무언가를 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뭐가 필요하냐면 이해가 필요해요. 일단 의인데 법률 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요. 법률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법률 행위 해석이란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다. 자 그럼 한번 해보죠. 갑의 의뢰 의사를 표시했어요.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을 표의자라고 하고요. 의사표시를 듣는 사람을 상대방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의사표시가 일치되어 있다면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의사표시가 불일치되는 바람에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하는 것이 뭐냐면 법률 행위 해석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속으로는 개집을 팔고 싶으면서 말로는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개집인지 집인지 모르겠어요. 이때 하는 것이 뭐예요? 법률 행위 해석인데 을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이걸 우리가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상대방 입장이라는 말은 갑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표시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한다는 얘기고요. 이 사례를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표시된 대로 말한 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집이 되는 거예요. 갑 표우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표우자 입장이라는 말은 을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갑의 입장 갑의 의사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갑의 매심적 효과 의사를 가지고 탐구하겠다는 얘기고요. 만약 이 사례를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속마음대로 뭐가 되냐면 개집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게 전문가 그런데 이거를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재에 나와 있는지는 예외의 제끼니까 우와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제가 질문 들어볼게요. 뭐가 원칙이에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 있어요? 자연적 해석이 원칙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 왜요? 헛소리한 갑을 보호하기보다는 똑바로 들으면 뭐죠? 상대방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따라 우리가 교재 내용을 읽어볼 수가 있는데 교재 68페이지 오시면 68페이지 하단에 뭐가 나오냐면 핵심판례가 나와요. 핵심판례 첫 번째 판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법률행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써죠. 다시 말하면 법률행의 해석은 뭘 해석하는 거라고요? 표시행에 관한 객관적 의미를 확립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판례인 거예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라는 판례인 거죠. 뭐가요? 규범적 해석이. 계속 볼까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여와의 관계없이 무슨 말이에요? 갑의 속마음의 관계없이 무엇을 해석하는 거죠? 그 서면에 기재의 내용이와요 당사자가 그 표시행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판례가 나오는 이유는 무슨 해석이 원칙이기 때문에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밑도 끝도 없이 내심적 효과 의사를 참고하는 거다. 그럼 뭐예요? X인 거예요.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한다. 그럼 뭐가 돼요? X인 거예요. 무슨 해석이 원칙이니까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자연적 해석은 예외예요. 그러면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는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자연적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 입장에서 뭐 할 수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무슨 해석을 합니까? 자연적 해석을 합니다. 다 끝났어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갑이 계집할 마음으로 집을 팔겠다고 한 경우에는 말하는 대로 원칙적으로 뭐예요? 집을 팔겠다고 한 것입니다. 다만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의사대로 뭘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거죠. 계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거다. 그러면 법률 해석은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교재 나온 판례도 이런 것도 연습료로 쓰는 거지 이게 전문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만 해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판례나 뭘 보면서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해보자고 연습을 자 연습을 해볼게요. 갑이 지금 을에게 뭘 팔고 싶으냐면 계집을 팔고 싶어요. 그런데 뭘 팔겠다고 했냐면 집을 팔겠다고 하는 바람에 의사 표시가 불일시되는데 을이 좋다 내가 네 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원칙에 따라서 갑의 의사 표시를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집이니까 표시된 대로 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갑의 입장에서 보면 의사 표시가 불일시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갑이 잘못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착오라는 것은 의사 표시가 불일시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착오인 것이고 자세한 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자연적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돼요? 계집이 되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뭐가 돼요? 집이 되기 때문에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냐면 성립조차 되지를 않아요. 따라서 수업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착오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합니다.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출적 영향은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를 줄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X예요. 왜요?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는 거니까요. 조금 바꿔볼게요. 갑이 지금 을에게 뭘 팔고 싶냐면 개집을 팔고 싶은데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개집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좋다. 내가 네 개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상대방이 악이기 때문에 무슨 해석을 하게 돼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개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도 뭐예요? 개집이니까 이때는 개집에 대해서 개학이 성립되게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갑의 입장에서는 집을 개집이라고 옷 표시 잘못 표시했더라도 개집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옷 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옷 표시 무해의 원칙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한 결과 의사대로 개학이 성립되는 경우 우리가 옷 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고요. 옷 표시 무해의 원칙은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합니까? 자연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판례 안 볼 겁니다. 그런데 이걸요. 제가 높아시는 걸 말씀드리면 다 이해하세요. 그런데 이거를 일주일만 지나면 또 다른 나라 얘기해야 되니까 한번 뭐죠?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이런 얘기구나.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볼 거냐면 교재 70 아 70페이지 보시면 대표해제가 나오거든요. 70페이지에 뭐가 있다고요? 대표해제. 여기 한번 풀어볼게. 문제 무척 그늘져 보이죠?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이자는요. 보세요. 갑은 의뢰계. 엑스토지를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세에 89만 원을 기재했어요. 적어보자고요. 지금 이 사람의 의사는 얼마였습니까? 98만 원. 의사가. 표시는 뭐라고 했어요? 89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규범적 해석을 하면 뭐죠? 98만 원인 것이고 자연적 해석을 하면 뭐죠? 89만 원이잖아요. 그죠? 맞죠? 아니 죄송합니다. 규범적 해석을 하면 뭐죠? 89만 원이고 자연적 해석을 하면 뭐죠? 98만 원이잖아요. 뭐가 원칙이에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죠. 그죠? 그러면 질문을 볼게요. 2번. 갑과 의사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느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원칙적으로 제곱미터당 89만 원에 성립한다. 맞는 질문이죠? 왜요? 규범적 해석이 뭐예요? 원칙이니까요. 동의된 시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언제 자연적 해석합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뭘 합니까? 자연적 해석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 발생해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 발생하죠? 자연적 해석을 하면 뭐가 발생할 수 없습니까?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까? 4번. 만일 갑과 을이 98만 원에 합의했대요. 그러면 98만 원에 합의했다는 말은 무슨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동의하시죠? 다시 한 번요. 원칙이 뭐라고요? 규범적 해석 89만 원 예외가 뭐죠? 자연적 해석 98만 원인데 지금 문제에서 98만 원에 합의했대요. 98만 원에 합의했다는 말은 무슨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자연적 해석을 하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가을이 제곱미터당 98만 원으로 합의하였으나 제곱미터당 89만 원을 기재되었다면 갑은 착오를 이루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죠? 왜요?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는 거니까. 이해 되시죠? 그렇죠? 이거 꼭 이해하셔야 되겠죠? 다시 여기 좀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98만 원에 합의했다는 말은 무슨 해석을 해야 98만 원에 합의되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지만 98만 원에 합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적 해석은 뭐가 발생할 수 없어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습니까? 이 사본은 뭐죠? 맞는 지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이거 뭐냐 하면 89만 원의 계약이 성립되는 거다. 이게 뭐예요? 규범적 해석. 98만 원의 계약이 성립된 거다. 그럼 무슨 해석이 자연적 해석인 거고 뭐가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의 원칙.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 발생한다. 아까 해봤잖아요. 자연적 해석이면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나머지 뭐까요? 계속 문질러 보시면 이에 대해 을이 승낙하였다. 9. 엑스토지 시가가 제곱미터당 158만 원을 폭등하자. 갑이 병에게 엑스토지를 제곱미터당 158만 원을 매이드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그럼 이제 문재가 물어보겠어요. 이중매매로 바뀐 거죠. 그럼 이제 지문어보자. 틀린 거 뭔지. 1번 을은 갑가병세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왜요? 이중매매는 사기가 아니에요. 3번 을은 병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왜요?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가질 소유권을 가집니까요. 5번 만일 갑의 베이맹이 적극 까담아요. 병으로 적극 까담안 병이죠. 그러면 적극 까담아 이제는 반사의 법률에서 무효니까 선의 정의 엑스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정은 갑가병세 매매계약의 유효를 추정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이 문제는 결국은 법률행의 해석과 무엇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이중매매가 결합되어 있는 문제인 거죠. 우리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석의 기준이에요. 지어볼게. 해석의 기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째 강사자가 기도한 목적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 그래도 안 되면 두 번째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 적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미 법규를 가지고 해석을 한다. 그래도 안 되면 신호성실 및 조리를 가지고 해석을 한다. 어떤 분은 이거를 머리끈짤 차가지고 목사 임신 이렇게 외우는 분이 있는데 이거 아무 적에 쓸모 없어요. 이거하고 이것이 결합이 돼야 돼요. 해석의 방법하고 해석의 기준이 결합이 돼야 되는데 자 보자고요. 기도한 목적은 결국은 원하는 바죠. 원하는 바가 결국은 의사표시거든요. 따라서 기도한 목적을 가지고 해석한다는 말은 의사표시를 가지고 해석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뭐예요? 규범적 해석이고 이게 뭐예요? 자연적 해석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통해서 해석이 끝난다면 우리는 뭐 가지고 해석한 거예요? 기도하는 목적 가지고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그래도 안 끝나요. 그러면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사실인 관습은 오랜 관행을 말해요. 그러면 의사표시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오랜 관행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투리 같은 것입니다. 사투리 사투리 경상도 분들은 아래라는 말을 많이 쓰죠. 아래 영화 봤어? 아래께 봤어?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왜 뒤집어서 영화를 보지? 그랬단 말이죠. 그럼 다시 말하면 그 아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사투리를 고려해봤더니 엊그저께 막연한 의미의 과거 아래께 봤다는 말은 엊그저께 봤다는 뜻이다 라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면 뭐가요? 사실인 관습의 해석에 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관용적 표현이에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란 말 많이 쓰죠. 사장님 피가 500만 원이야 이게 뭐예요? 프레미엄인가요? 그렇죠? 저는 처음에 피라고 했을 때 뭔 소리인가 했어요. 그런데 피라는 말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프레미엄이란 뜻이다로 해석된다면 뭐가요? 사시는 관습 관용적 표현이 뭐가요? 해석에 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올해 처음부터 들어본 말이 마피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마피 들어보셨어요? 처음에 갔더니 이거요 마피가 천만 원이야 이러는 거였어요. 아니요. 마이너스 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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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마피라는 말이 만약에 마이너스 프레미엄 의미로 해석이 된다면 관용적 표현 사시는 관습 이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해석에 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이미 법규를 가지고 해석하라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 이때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의 성실미 조리인데 이 조리 이라는 말이 뭐냐면 사문의 기본 법칙이라는 말인데 실제로는 상식이에요. 상식. 사회통력.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이상한 짓을 하면 얄만놓고 상식에 맞아 할 때 그 상식.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의사 표시 가지고도 안 되고 관습 가지고도 안 되고 이미 법규 가지고도 안 된다면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해요? 상식에 부합하게 사회통놈에 부합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신의 성실 및 조리가 해석의 뭐죠? 마지막 기준이 되는 거죠. 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법률 해석을 간단하게 봤는데 조심할 것은 다른 거 다 잊어먹더라도 규범적 해석이 무엇인지 자연적 해석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규범적 해석이 원치이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에 뭘 들어갈 거냐면 의사 표시를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이제 어디부터 해요? 의사 표시 78페이지부터 수업을 할 거고 의사 표시부터는 뭐죠? 이걸 이용할 겁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